이번 시간에는 달리고 달려서 무슨 띠죠? 개띠, 돼지띠 알아볼게요. 개띠, 장점인 성향으로는 정직하고 의리가 있고 바르지 못한 일이나 거짓을 싫어해요. 개띠분들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돼. 그 대신에 한 번 사귀면 끝까지 사귀어. 그만큼 의리가 좋아. 남녀관계에서도 그렇고 동성끼리도 그렇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도 그렇고 개띠분들은 한 번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끝까지 내 사람이에요. 개띠의 성향으로는 그렇고 일단 신축년 띄운으로만 봤을 때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승진은 있습니다. 승진. 내가 위로 올라갈 일이 있어요. 내 자리에서. 승진이 되면 뭐가 따라와? 돈이죠. 돈이 따라오죠. 재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띠분들 내가 아까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의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좋아? 금면성이 좋아요. 금면성실. 금면성실하잖아. 금면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매사에 좋은 성과를 거두겠죠. 특히 내년에 52살 경술생 개띠. 새로 문서를 잡을 일이 있고 자동차, 집, 가게, 건물 여러 가지 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 새로 문서가 들어올 일이 있어요. 좋은 인연, 긴 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띠분들, 이런 일을 계획 중이신 분들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나비만신한테. 근데 또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것도 있습니다. 관제수 있구요. 구설수 있구요. 시비수가 있구요. 특히 52살 경술생 개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이 아주 세약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개띠분들 전체적으로 건강건진 필수입니다. 건강 챙기셔야 돼요. 여기까지 개띠 전체적인 운을 살펴봤구요. 돼지띠 알아볼건데요. 돼지하면 뭐가 생각나요? 일단 먹을 복이 많다. 돈? 그렇지. 재물로 많이 보더라고. 돼지. 돼지 꿈꾸면 로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돼지띠는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이 일단 강해. 근데 돼지띠도 내 이상형인데? 왜냐면 책임감이 강해야 돼. 근데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길게 가면 지루하니까 신축년 띠운으로는 돼지띠들 조금 안 좋아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할 수 있는 운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매사 고민만 하고 결정을 쉽게 못하는 운이네요. 그래서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선배라든가 부모라든가 친구라든가 조금 조언을 좀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돼지띠분들 정신적으로도 조금 피곤하시고요. 육체적으로도 조금 피곤하시기 때문에 운동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쌓이면 내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야.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고 가볍게 마스크 쓰시고 운동을 하신다든가 운동 헬스장을 못 가시면 동네 산책이라도 가신다든가 얕은 산에라도 조금 등산을 해보신다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돼지띠분들 주변 사람들과 조금 멀어지기가 쉬워요. 멀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돼지띠분들은 또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여러 명이 뭐인데 아니더라도 친구 한 명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푸시고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운세의 흐름이 또 바뀝니다. 사주팔자에서 운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돼지띠분들은 그래야 신축년에는 매사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띠, 돼지띠 운세 알아봤는데요. 개띠분들, 돼지띠분들 2021년 신축년 화이팅하세요. 마비만신이 응원하겠습니다.